날씨를 예측해준다는 작고 신비로운 19세기 도구 스톰글라스 몇몇가지의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이 의문의 유리관은 1859년 이후 본격적으로 영국섬 주변 소규모 어촌 곳곳에 배급돼 쓰였다고 합니다 직전에 불었던 기록적 폭풍으로 인해 약 800명의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의 대규모 폭풍우였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악천후를 미리 경고하고자 본격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날씨를 예측했다는 걸까요? 궁금해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당시 선구적인 지상학자였던 로버트 피치로에는 이 스톰글라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날씨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날씨를 예측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요? 의사가 아깝긴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도구인만 직접 만들어서 감상해보고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탄올, 중유수, 장뇌, 질산칼륨, 염화암모늄 장뇌라는 것이 낯설죠 농나물의 뿌리와 안기 등을 정제해서 만든 자립상 결정으로써 폭증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어서 노타수나 화스 같은 곳에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뇌를 30g에서 에탄올 160ml에 잘 섞어줄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깨끗한 증유수 130ml에 질산칼륨 10g과 염화암모늄 10g을 넣어줄 거예요 염화암모늄은 눈의 결정체를 만드는 실험에서도 종종 재료도 쓰이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 염화암모늄이 스톰글라스 안에 결정을 만들어줄 겁니다 참고로 두 물질은 위험하기 때문에 시급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장뇌와 에탄올을 섞은 물과 등유수와 질산칼륨, 염화암모늄을 섞은 물 두 개를 만들어주었으면 이 두 개를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 밀봉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열을 해서 고체가 모두 용해가 되도록 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응어리들이 모두 풀리도록 하는 거죠 이때 뚜껑은 조금 연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터질 수 있기 때문이죠 위에 얼음을 조금 올려주어서 증발할 수 있는 에탄올을 증류시켜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식혀주면은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서 예쁜 결정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식으면서 올라오는 결정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자 이제부터 식이 얼마나 날씨를 정말 예측을 해줄 수 있을지 실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톰글라스 액체를 두 병에 나눠 담고 같은 조건에서 각각 온도, 습도, 기압, 최강을 달리하여 결정의 모양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우선 앞서 실험을 통해서 온도 차이에 따른 액체 속 결정 모양의 변화가 있음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으로는 기압 차이에 따른 결정 모양의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쏠 찬쏠 찬쏠님 찬쏠님 날씨를 예측해줬다는 도구거든요 팬스님이 또 진공을 기가 막히게 잘 빼준다는 소문을 들 것 같습니다 아 맞춤 여기 진공 맞추기고요 하나는 진공으로 빼줘서 기압을 낮출 거고 하나는 그냥 1기압에 둘 겁니다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바늘이 움직입니다 네 아 오케이 굉장히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결정에 차이가 있나요? 결정이요? 결정 장애가 있어 아 갔다 온 친구 기압 차이에 따른 결정 변화는 없습니다 빠밤 그 다음은 습도 실험입니다 하나는 젖은 유지 위에 다른 하나는 테이블 위에 둔 뒤에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광 실험입니다 하나는 햇빛에 하나는 그늘에 둡니다 약 1시간 뒤 와봤는데 결정 모양의 차이는 없었고 햇빛에 있던 게 더 많이 녹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거진 엉터리 도구이긴 했지만 당시 별다른 대안 없이 위험을 감수하고 먼 바다로 나가야만 했던 어민들에게 이 작고 세세한 결정의 변화 모양이 굉장히 소중하고 간절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먼 옛날 누군가에게는 귀한 동화줄과도 같았을 이 스툰 블라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이것의 쓸모를 고민하다가 예쁘게 꾸며서 신류의 집들이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쭈피디님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스님 이것 좀 예쁘게 꾸며주세요 아 제가요? 아 근데 뭔가 좀 재밌는 스토리를 엮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디 없어요? 이렇게 남녀 둘이서 첫눈이 오면 사랑이 오면 너무 낭만적이잖아 이거 주철님 집들이 선물로 줄라고요 아 진짜요? 그러면 더 의미가 깊네요 주철님의 백맹의 사랑이 깊을 길에서 스토리텔링 모졌다 어느 정도로 하는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직접적이지 직접적 이 각도가 또 중요한 부분인거에요 이 정도면 안에 또 너무 약간 스토커 느낌이 나고요 135도 정도 아 135도 네 살살 뿌려줍니다 오오오오 색깔 너무 예뻐요 살짝 잉쓰 오오오오 음 탁크가 저더라 스토리 대신 지금 아 투리하다 화낫챠 반짝 반짝반짝 완성 입술 머리부터 갈기까지 폭풍 모래 폭풍 안에 있네요. 갇혔네요. 이분들. 갇혔어. 경우에 따라 무서울 수도 있겠다. 이래서 드라마 작가들이 보람을 느낀 게 이런 것 같아. 보람님이 보람을 느꼈네요. 진짜 너무 예쁘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조찰리 형 어디세요? 나 이제 출근하려고요. 집이시겠네요? 뭐야 뭐야 무섭게 해. 문 좀 열어주시죠. 무슨 문? 집들이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가지세요. 왜 문 왜 닫아요? 집들이 오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전에. 내 집 드디어 어떻게 알았어요? 조찰림한테 물어봤어요. 찍지마 찍지마. 집에서 매번 쓰셨던 보라색이. 너무 친근한데 이거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 괜히 부끄럽다. 집 되게 넓고 좋은데요? 근데 빈손으로 오시진 않았죠? 기대합니다. 주섬주섬 꺼내시고 계세요. 눈 감아보세요. 보시면 안됩니다. 보내버려 我們 조찰림 자 nowTurn roads. 안되레. 그러면 안 보이는척. 뭐야 이거 못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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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안에 이상하지 않듯. 회사원 같은 분의 두 분입니다. 저희 작가님이 보라님인데 조 sven link 대낮에 사랑이 가득하시라고 이렇게 여기 그 미래의 짝꿍인가요? 여기 위에 물이 비인거죠? 곰성이예요? 과학적 허용이라고 알콜이 증발을 좀 했어요. 어디에 두실 건지 빨리 포인트를 한 번 돌려보세요 무두등 옆에? 제가 이제 또 가져온 게 있어요 뭔데요? 무두등처럼 활용하시라고 이거를 가져왔어요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저거 이제 눌러보세요 액체가 날아가는 집들이 선물 하나 둘 셋 이게 약간 사소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드러나 볼게요 아래에서 불이 나와야 되는데 뚜껑이 빛을 막아요 여러분 당해버렸어요 잘 보세요 무두등을 쓰시려면 이분들이 이분들이지 저주인형 아니야? 저주인형? 저주인형 아니야? 저주인형 목만 잠겨 있어요 목만 잠겨 있어요 미래의 짝꿍과 제가 목만 담겨져 있어요 교수님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빨리 나가주세요 뭘 나가 같이 출근하셔야죠 마음 상했어요 세 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그 인사는 지옥에서 하하하하하하 오 이쁘다 오 잘 쳐세요 빨리 나가 박사님 눈치에다 나 3명의 눈치 굉장히 사랑이 다 되시는데 와우 하하하하 하지만 제 짝꿍은 공개 구원하는 거 같아 하하하하 공개 구원이 아니라 하하하하 너 나 없지 없다 그냥 iciency 여자 feed 요 Tok 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